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여전히 저 PBR주 위주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우리 주 초반에 차인 매물을 소화했던 저 PBR주의 다시금 수급 쏠림 현상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2,6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가 오늘도 4% 넘게 오르면서 자동차 업종의 강세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연초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2차전지 쪽의 반등세가 오늘장 눈에 띄었는데요.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소식과 함께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상승을 견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구정 전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연휴를 앞두고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체감상으로는 좀 어려운 시장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로도 또 고민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또 종목 고민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 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023772에 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접수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제 설 연휴가 하루 남았습니다. 네, 하루 남았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설에 세뱃돈을 드리나요? 아니면 받나요? 이제 받을 라인은 한참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드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또 현금이 좀 필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실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명절 전에는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기회를 주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릴 때 한 번에 올려놓고 그 상단에서 놀다 보니 이거 지금 사도 괜찮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버리면 주가를 큰 폭으로 빼면서 손절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후장에 다시 올려놓는데 올려놓는 폭을 보니까 내 매수가까지 오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핸들링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초전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 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장에는 항상 초전도체가 극성을 부릴 때는 수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직한 테마들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들 방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액면 분할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물론 액면 분할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진입 장벽을 낮춰놓기 위한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그 종목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이슈가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만을 바라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업이익의 급감, 그렇죠? 영업이익이 오히려 적자로 전환된 내용들. 그것만 봐도 이제는 주가가 적당한 위치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매도를 잡았던 그 물량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데드캡 바운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50만 원대의 가장 강력한 지지선에 부딪히다 보니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다면 그것이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저 PBR 관련 주들로 들어가 있는 수급이 빠져나와서 2차 전지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또 다시 올라간 종목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전지 쪽보다는 자동차 소부장주들로 주가의 흐름이 더 옮겨갔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이상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아직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매수 관점으로도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의 탈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봤을 때에도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판단도 섣부르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쪽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 주들 보유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속상하신 분들 혹은 최인성 전문가님께 SOS를 좀 요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772에 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지금 서연탑 메탈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5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윗골이 달고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서연탑 메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엮여 있죠. 저 PBR 관련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자면 뭐가 있습니까?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 자료 중 첫 번째 영업이익 증가되고 있고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언제보다 2021년보다 2022년보다도 더 증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연탑 메탈은 언제든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는 것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6,5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매도가를 8,000원까지 올려 잡아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봤을 때 서연탑 메탈이 왜 주가를 다른 자동차 부품주처럼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한번 전달을 드려보자면 2월 2일 그리고 오늘 뭐가 나왔느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매도세를 보여드릴 텐데요. 2월 7일 그리고 2월 2일 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력했습니다. 그 말이죠.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다는 건 바닥 구간에서 들어왔었던 아니면 과거 시점부터 모아갔었던 그 물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기관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올 것이냐 기관이 먼저 들어올 것이냐만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때 진입하는 그 움직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확인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6,500원이 아니라 이 종목은 8,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 놓으시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언제든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서연탄메탈 8,000원 목표가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자, 아가방 컴퍼니 보내주셨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매수가는 6,1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의 저출산 수혜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오늘장 5%가 넘게 올랐습니다. 5,4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빠진 모양새라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가방 컴퍼니의 매수가가 잘못되신 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저한테 물어보실 거라면 6,100원에서 진입을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6,100원에서 진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언제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익구간이 왔을 때 이 종목은 익절을 하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이미 손절을 하고 다시 재진입 자리를 잡아봤어야 정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6,1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문제가 되는 건 저출산. 하루 이틀 동안 내용을 끝낼 수 있는 관련 테마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국면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저출산입니다.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일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민청에 대한 설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출산에 대한 내용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재택근무, 대통령실에서 나왔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뿐이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6,1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내려올 때, 4,000원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매수하기에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가격 왔을 때 익절하시고 아가방 컴퍼니는 어디까지 올라가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내려와서 4,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면서 물량을 실어나가시면 충분히 다시 6,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 익절해보시는 방법을 구사하실 수 있다고 설명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영사님 어떤 종류 궁금하실까요? 보자, 내가 얘기했는데 ISC요. ISC요. 아,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이 방송을 보면서 그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한참 기다렸다가 저녁때 오후에 내가 샀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 정말 지금 보니까 내가 나갔다 오니까 보니까 많이 쳤다가 내가 이거 잘못 샀는가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수영사님 매수과는 일단 어떻게 되실까요? 7만 3,800원이요. 7만 3,800원 비중은요? 비중은 10%는 조금 안 됩니다. 아, 20% 조금 안 되시고요. 아, 그러면 일단 10%요.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 일단 대행 전략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ISC를 오늘 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오늘 그래. 어쩐지 방송 보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이종목 손절가 얼마 잡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손절하시는 가격을 얼마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손절하는 가격은 생각지도 않았고요. 아침주에 어제 방송 드릴 때는 거기에 7만 8천 얼마인가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전에 사나 안 가나 안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하다 보니까 또 돈이 이래 보니까 좀 많이 사는 게 보이더라고요. 손절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전화했어요. 지금 ISC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 있어요. 이 종목은 3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래가지고 그때 다 뒤적거리봤어요. 보니까 보니까 정말 3만 원 선에서 그게 첫 멋이라고 해놨시더라고요. 지금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주식은 좀 해가 돈 좀 벌어보려고 했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그 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안 보고 투자하시나요? 글쎄요. 그래서 뭐 하지도 안 했고요. 내가 그런 주식도 그냥 나는 집에서 방송만 들으면 내가 좀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매수하시고 나서 하한가를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경험을 해봤었지만 물론 오래전에 2018년에 대북주 관련돼서 종가 배팅을 했다가 시작함과 동시에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진폭에 지금 마이너스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시죠? 저희가 지금 안 됐다. 손질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해버리는 게 편하다 싶으면 제가 그냥 손질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고 정말 반도체가 요즘 어쩌고 좀 괜찮으실 거라고 했었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별 걱정을 안 하고 사실 내가 뭐 큰 욕심을 안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오늘 오후에 내가 볼일포 치과에 갔다 와가 보니까 그렇게 제가 하길래 이거 잘못 샀는 건가 정말 반도체가 아직 멀었는 건가 이런 싶어서 마침 이제 또 이런 기회가 있어 가서 전화드렸어요. 우선 종목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건데 절대로 어떤 전문가가 됐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높은 종목이고 아무런 자료가 없으시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지금 여기 좋대요, 집. 그래서 여기 매매로 들어가래요. 들어가고 봤더니 매매 사기입니다. 1억짜리의 집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 내 걸로 등기도 못 친대요. 나 1억 날린 거예요. 그런 격이거든요. 지금 들어가신 상황이. 그래서 뭐가 좋다, 올라간다. 어떤 내용이 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고평가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 있겠지.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4만 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까지 확인이 되셔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들어가셨으면 다행인 부분도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된다면 어디에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지까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가가 내려갈 때 6만 2,300원까지는 안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6만 7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온 건 추석이라는 이슈가 있고 나서 지수가 바닥을 찍었을 때 만들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반도체로 인한 업황, 디렘으로 인한 업세이클로 ISC가 올라가려면 6만 7천 100원은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6만 7천 100원까지 안 내려간다고 했을 때에는 9만 1천 원까지만 이것도 욕심이 된다면 9만 원 넘어가기 직전에 8만 9천 원 정도 8만 9천 5백 원 정도에서는 입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6만 7천 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손절하셔야만 합니다. 애초에 매수하실 때 근거 자체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으로 진입하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이런 매매하시는 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어떤 조언도 드릴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이번에 했던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고 정말 잘못된 투자였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SC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선정하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공부하셔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종목은 코에이입니다. 코에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만 3백 원의 비중 10%고요. 6만 3백 원의 10%요? 아, 지금 수입 중이시네요. 아, 오늘 상권은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손실 중이다가 오늘 좀 수익으로 전환돼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종목원님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매수가도 나쁘지 않으시고 자리도 좋은데 오랫동안 기다리신 게 좀 많이 걸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거의 이게 제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된 것까지 네, 맞아요. 그때도 이제 물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버텼었는데 네, 네, 네. 사실 그러한 종목이 이제 좀 본정가에 왔을 때 사실 이거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 네, 네. 항상 그래요, 항상. 왜냐하면 바로 수익으로 가면 그냥 올라가니까 익절하면 되는데 사자마자 내려가기 시작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손절을 해야 되냐 올라갈 것 같은데 반등 나오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네.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몇 가지 근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죠. 네.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코로나군 말건 간에 코에이 주가는 올라갑니다. 네. 영업이익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유는 아시죠? 네. 네.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부터 코에이는 다시 정상적인 가격 구간까지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문턱은 7만 원이에요. 네. 이게 왜 문턱이냐면 그냥 문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는 자리. 네. 이해가 되세요? 7만 원 위에서 매도를 생각하는 거지 지금부터 7만 원이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주식을 아예 보지 마세요. 아,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겠다,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제 생각엔 그래도 조금 넓혀서 보자면 여기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7만 8천 원. 네. 여기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비중이 낮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비중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주 목적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만 200원을 넘어가는 종가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7만 200원을 윗꼬리를 찍는 게 아니라 7만 200원에서 3시 30분의 가격이 7만 200원을 넘어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7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그 가격 구간에서 횡보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7만 1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6만 8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하는 횡보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가격 구간이 하나가 있는데 7만 2천 원. 네. 7만 2천 원을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는 날부터는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7만 2천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지막 익절 가격은 7만 2백 원인 거예요. 그런데 7만 2천 원을 넘어서부터 7만 8천 원이 되면 7만 8천 원을 찍는 순간 물량의 절반을 익절하시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하면 절반만 익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7만 8천 원에서 절반을 익절을 했어요. 그런데 7만 2백 원까지 주가가 빠져내려온다는 건 이번에 벽을 만들어놓고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다시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돼요. 파동이죠. 그래서 7만 8천 원에 절반 익절하고 남은 물량 7만 2백 원에서 익절해서 수익을 만들어냈다면 그다음에 다시 진입하는 자리가 어디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가격은 6만 5천 원 아래예요. 6만 4천 7백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느냐. 1차 파동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주가가 내려왔다가 두 번째 파동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7만 8천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못 올라가게 될 경우에도 7만 2백 원까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격 구간에서 다시 한 번 수익을 만들어보자는 계산인 거예요. 하지만 코웨이의 주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이 종목을 매수해놓고 한 2년 동안 안 지켜보다가 종목을 딱 열었을 때 이 종목의 적정 주가라고 바라보는 가격은 어디냐면 9만 원대입니다. 8만 원 이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매출도 만들고 있고 영업이익도 만들고 있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에도 점점 좋아지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영위해도 문제가 안 되는 기업에 배당도 주고 있고 PBR도 저 PBR이 아닌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다만 매수하셨던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코웨이가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면 지금부터는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한 번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1차 매도가는 7만 200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는 절대 매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올라갈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어디에서 매도할까 정도만 고민을 하시고 이제 본전 가격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수익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변동이 나올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본전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본전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코웨이 좀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분할 매도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HB 솔루션이요. HB 솔루션.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요. 5,800원에 30%요. 매수과 빨리... 그런데 이거 제가 저기 한 8,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 대표님한테 그 공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전환사태 공시가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환사태에 대한 공시보다도 중요한 게 HB 솔루션이 어떤 걸 하고 있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CB 발행은 주가가 올라갈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BW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CB 발행을 하던 아니면 BW 발행을 하던 그 CB 발행, BW 발행으로 통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기업이 돼요. 그런데 HB 솔루션이 하고 있는 거는 LCD, LED 관련 주죠. 디스플레이 쪽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 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월과 2월 사이에 SEC가 나올 때 그때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손절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HB 솔루션은 내년까지 끌고 가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왜냐하면 손절은 안 하고 싶고 본전 이상에서는 나오고 싶은데 본전 이상에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져야 되겠죠. 그런데 연간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건 연초예요. 1월, 2월 달이고 그 중간 사이에 지금부터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디스플레이 관련 주에 대한 이슈가 나와준다면 본전 가격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진입하셨을 때 우리가 익절하는 자리를 1월 달로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환사체가 나왔던 내용은 어떤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전환사체를 해도 전환사체가 들어온다는 건 HB 솔루션에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소액주주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환사체가 들어오는 그 액면가가 낮으니까 HB 솔루션만 바라봤을 때 그러면 적정 주가를 낮춰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있는 연초에 SEC가 나올 때라면 주가가 다시 본전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손절하지 않으시고 홀딩하실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없거든요. 괜찮으실까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환사체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연초에 입절하시는 걸로 이 종목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B 솔루션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LNF고요. LNF,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1만 원이고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LNF 21만 원의 10% 가지고 계세요? 아, 네. 네, 2차전지 오늘 조금 올라서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떤 걸로 투자했는지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안 하면 21만 원까지도 당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서요. 저기 지금 시점에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제가 조금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좀 떨어뜨리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려봤어요. 지금 쌍바닥이 완성이 되어준다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쌍바닥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 근거를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매출액이 점점 증가가 됐는데 올해도 증가가 됐잖아요. LNF는 전고체 쪽으로만 보시는 건데. 그런데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죠. 네. 그런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처럼 똑같이 적정 주가가 내려간다면 LNF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저라면, 저라면이에요. 네. 이 종목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합니다, 저는. 10% 추가 매수해요. 왜냐하면 10% 추가 매수하고 주가가 만약에 더 내려가면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이 종목 9만 원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내가 평균 단가를 14만 원 정도까지 낮춰놓고 탈출한다 해요. 네. 그래서 지금 21만 원이시면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그래도 한 17만 원 정도의 평균 단가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2차 전지의 돌풍이 불어오면서 저 PBR 관련 주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관련 주가 같이 올라갈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딱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손실 구간 아니면 본전 가격 조금 넘어가는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본전 가격 혹은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주가가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추가 매수하는 의견 괜찮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LNF 추가 매수 후 매도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옵트론택 보내주셨어요. 옵트론택 매수가는 4,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옵트론택, 전문가님 요즘은 어떻게 주실까요? 옵트론택 지금 4,500원에 20%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4,500원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 작년이죠. 23년에 흑자로 전환됐는데, 자, 보시면 흑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옵트론택은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더 높이 측정해야 되겠죠. 최소한 이 종목은 6,500원, 6,000원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6,500원 정도까지 보시고, 6,500원에서 비중 10%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 끌고 가보시는 거 정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야 주가가 높이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이 종목이 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그 가격 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기고, 상한가를 가건, 하한가를 가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500원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 매수가라고 설명드려볼 수가 있고요. 조금 무섭다면 6,000원 1차 매도, 하지만 물량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500원 넘어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옵트론택은 장기적으로 기다려보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옵트론택 일단 1차 목표가 짚어주셨습니다. 6,000원 잘 메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완벽한 펀더멘탈 분석부터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정말 치열한 고민으로 오늘 또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릴 특급 배송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의 완벽한 시장 분석이 궁금하다. 혹은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전략과 또 토르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인지 검색기와 수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에서 인성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 이어나가실 수 있는 노란톡방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선택하신 뒤에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링크 뜨는데요. 비밀번호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8, 7, 8, 4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르 종목이 과연 어떤 성적을 또 보여줬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HLB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미 아실 겁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 맞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신규매수 관점으로는 매우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한데 1월 31일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얼마 안 됐죠? HLB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에 포착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관련 주인데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강마경 치료제의 신약 물질인 RGN259가 임상 3상 결과에 하반기 발표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모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모회사인 HLB의 간암치료 신약 후보물질인 리보세나림이 3월 예정된 FDA 파이널 리뷰 후에 5월 최종 승인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HLB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그렇다면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보다는 이미 선반영 받지 않았을까라는 부담스러움이 있었지만 올라가기 시작할 때 기법이 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진입해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진양곤 HLB 회장과 안기용 HLB 테라퓨틱스 대표와의 자사주 매입이 있습니다. 1월 23일 날 10만 주를 장례 매수 한다는 공시가 나왔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저 PBR 관련 주의 여러 가지 호재들이 껴 있었는데 오늘 5%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입한 자리 1월 31일의 종가가 6,550원이다. 그런데 포착이 됐을 때 기준봉은 분명히 2거래일 전일 텐데 하루를 건너뛰고 포착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랜만에 설명드립니다. 토르 기법은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로 2거래일 또는 3거래일 이내에 상승 가능한 캔들의 모양이 나와야 포착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준봉이 포착되고 그 다음 날이 아닌 하루 더 지난 날 포착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미 뭐였습니까? 상승 추세로 올라갔었던 내용이 이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점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겁도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은 40%까지 나왔지만 저는 고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입한 종가 기준으로 오늘 저점까지 24.43%의 수익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익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으나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한 번 더 뛰어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HLB 관련 주들 아직까지도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약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안 좋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 전화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가격대, 그렇죠? 저점 가격 구간에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상한가를 가건 하한가를 맞던 지켜볼 수 있는 평균 단가가 있다면 지켜볼 수 있겠지만 고점에서 매수해서 주가가 갑자기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야, 이거 내가 고점에서 매수한 거 아닌가 그럼 나 이 정도 손절해야 되나 손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익절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은 그거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잃지 않는 매매를 해라. 두 번째, 제1원칙을 지켜라.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 기업의 재무제표가 건전하면서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을 것이며 박스권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는 고점 박스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박스권의 장세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농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 또한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꼭 유의해야 되는 건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아무리 많이 붙고 있고 외국인들이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주식을 사고 있어도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내가 손절하더라도 같이 손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기관이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매수를 이어갑니다. 저피비와 관련주 올라갈 때 기관이 먼저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기관이 사고 있으니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일 겁니다. 그 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하는 시장이 열리겠죠. 그 개인들은 저점에서 올라가는 그 약수익 구간에 차이 실현을 하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주가를 끝까지 끌어올려서 고점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합니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가면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뭘 하나요? 물타기를 하시죠. 왜 물타기를 합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평균 단가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그런데 그게 가장 큰 페인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거래일 매도가 나와요. 매도가 1거래일 나왔습니다. 오늘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고점 구간이라면 매도를 생각하는 게 1%라도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1%로 먹고 사는 곳이 있죠. 바로 카지노인데 카지노를 생각해 봤을 때 그 1%의 확률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어에 배팅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오면 연속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타기를 안 하고 지켜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고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 물타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가가 아무리 많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건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올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고점이라면 평균 단가가 중반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릴 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탈출,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따라 들어가시면 위험하고요. 물타기를 하시려면 주가가 내려갈 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 고점에서 매매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미 진입했다면 이 원칙적인 시나리오를 구상하셔야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더 좋은 상황이라면 수익도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최근에 우진은택 같은 경우에 어떤 움직임이 나와줬느냐 외국인들이 장중에 한 번씩 크게 쐈습니다. 그런데 이 크게 쏠 때에 물려 있었던 물량이 오늘 본전에서 나가고 나니까 우진은택이 상한가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차이시는 매물들은 이미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를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 뭐가 됩니까? 상장된 일의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되죠. 여기서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매도. 그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우진은택은 오늘 상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연속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진은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 다 마찬가지로 고점에 물려 있으시다면 손절하시는 방법 이 가격에서는 내가 손절을 해야지라는 원칙을 정해놓으셔야만 투자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안 그러면 뇌동매매에 빠져들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에 대한 혐오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저처럼 시나리오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화생명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HLB 테라피틱스와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은 1월 17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된 종목이에요. 보험, 저PBR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넘어가죠. 한화생명은 처음 포착됐을 때 HLB 테라피틱스와 비슷하죠.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포착된 자리가 동일합니다. 이때가 뭐였냐?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치 보일 때예요. 눈치 볼 때 지관들만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코스닥 시장을 박살내고 있었던 코스닥 시장에 있었던 기관들의 자금이 코스피로 들어오고 있었던 그 시장의 생명입니다. 생명. 보험 관련주죠. 첫 번째로 저PBR 관련주에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 은행. 그렇죠? 그 다음 보험. 그렇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졌었는데 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포착된 가격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포착이 됐어요. 1월 31일 날. 고점이죠. 고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기법이 뜨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원칙? 첫 번째, 토르신우가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금액. 그 금액에서부터 마이너스 5%가 이탈되면 손절한다.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린 뭐 한다? 익절한다. 그렇죠? 그런데 1월 31일 날 포착되고 나서 주가의 상승을 봤을 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봐요. 5%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포착됐을 때 기준으로 20.59%입니다. 오늘 종가까지. 그러면 1차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이 오고 있는데 매도를 하려고 보니 또 한 번 떴으면 이 종목 추가 매수도 가능한 겁니다. 평균 단가가 올라가겠죠? 이것은 바로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불타기를 하는 투자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불타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진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불타기를 했지만 혹시라도 이 종목, 익절한다면 어느 자리를 익절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떴어던 토르 시누가 떴어던 가격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올 때라면 내가 여기에서 끌고 올라왔었던 가격에 대한 수익 정도만 챙겨가고 상단에서 잡은 물량에 대한 수익 구간은 놓친다고 생각하고도 진입할 수가 있는데 한화생명 끝났다는 생각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면 오늘도 상승이 아니라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정상인데 아직도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한화생명은 아마 한 번 더 리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화생명의 가치로 봤을 때에도 적정 주가보다 한참 아래에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주반도체 오랜만에 설명드립니다.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을 언급드릴 때 칩스의 미디어와 텔레칩스를 설명드릴 때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심텍,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을 설명드릴 때 관련주로 언급드렸었던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펜리스 기업이죠. 파운드리 기업과는 연관성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는 정도까지만 보셔도 괜찮은데 한 가지. 엔비디아의 계속되는 신고가 갱신이 제주반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운이 좋았다는 내용, 왜, 무엇 때문인지 조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보부반도체.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왜? 여기 보이세요? 점프 뛰었던 자리가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반도체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디로 봅니까? 저항을. 아, 올라가 봤자 파란색 저항선이 끝이니까 그 가격 정도에서 매도하는 관점으로 이 종목 몇 퍼센트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15% 정도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다면 두 번째, 가온 칩스는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뭐였습니까? 계약권에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박스권에 들어서면서 이 박스권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주반도체가 다시 주가를 올려준다면 가온 칩스,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됐지만 제주반도체를 따라서 잘 갔습니다. 잘 갔어요. 매우 흡족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가 연이어 나고 있는데 바닥이 잡혔다는 건 이 종목, 누굴 따라간다? 제주반도체를 따라간다. 그렇다면 제주반도체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구간구간마다 지지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그 가격 구간에서 머물러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기법이 떴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을 보여주겠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펜리스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공존해 있는 상황에 엔비디아의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는 지금 이 자리, 고점이라고 생각되시기도 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제주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토르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구정 전에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